안녕하세요. 판례공보 문정립 한변TV의 박반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 판례공보 민사 무자격 문화재 수리업자의 최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1월 12일이고 사건번호는 2017-228-236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정상금 청구소고요. 원고는 무자격 수리업자였고 피고는 문화재 수리 자격을 갖고 있던 업체였습니다. 수리 자격 업체가 무자격 수리업자한테 하청을 준 것을 하청업자가 돈을 달라고 한 거죠.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피고들은 사찰로부터 문화재 수리공사를 수주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문화재 수리업 등록 없이 피고들도 명의만 대여받아가지고 명의되어 대가인 부금이라고 합니다. 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들이 사찰로부터 입찰을 받고 나면 그 입찰을 그대로 원고한테 넘깁니다. 그러면서 공사 대금의 8% 정도를 얘가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돈은 실제 공사했던 사람인데 문제는 실제 공사했던 원고가 문화재 수리업 경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 편법입니다. 피고는 사실상 명의만 갖고 있을 뿐 자격 수리업체 자격으로서 명의만 갖고 있으면 실제 수리는 다 원고들이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둘이 명의를 빌어주는 대가로 8%에서 10% 정도의 돈을 떼가고 나머지 돈을 원고한테 주기로 했는데 피고가 그걸 안 준 겁니다. 문화재 수리법에 보면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 수리업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찰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일은 원고가 했고 아무리 명예되어라도 대가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 일은 어차피 불법은 피고도 저질렀고 원고도 저지른 겁니다. 피고가 수주해서 그대 넘긴 거니까. 그런데 일은 원고가 다 했죠. 그래서 그 원고가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피고는 사찰로부터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가 사찰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원고가한테 안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일은 원고가 했으니까 그리고 피고가 그 돈을 받아가는 것도 이상하니까 원고가한테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또 한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문화재 수리법은 무등록 수리를 처벌하는데 명의 대여에 따른 경제적 이익, 돈을 그대로 인정하면 이 문화재 수리를 조작하는 거 아니냐. 무등록 자의.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법률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면서 위반의 사법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법상 효력이 있다 없다에 대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없죠. 없지만 이런 걸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따져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한마디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런데 문화재 수리는 이르기르기 따져보니까 사법상 효력도 중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사법상 효력도 무효가 되는 게 맞다. 결국 무등록 수리업자가 수리를 했더라도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계약에는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계약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법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직법에 보면 근로직법을 위반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다만 나머지 계약으로는 효력이 있다. 이런 식의 계약이 있고 어떤 계약은 법에 아예 이런 식의 내용의 계약은 효력을 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계약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죠. 문화재 수리를 하면 형사 처벌한다. 그럼 문화재 수리, 무등록 문화재 수리를 하는 거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다는 것이지 일리적으로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다만 문화재 수리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블라블라발라라라라 하여튼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재 수리에 관한 무등록자가 문화재 수리하는 그런 계약에는 사법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대법원이죠. 결국 법률의 금지 규정이 있어서 무효라고 주장할 때 이 판례를 들어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효력이 있을 때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은 돈을 사찰을 받았지만 뭔가 안 줘도 됐죠. 이럴 경우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때 그때 이 판례를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우에는 이 판례가 반드시 일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문화재 수율은 아주 중요한 거고 내 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라는 말은 사안마다 다르고 개별 분야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이 판례를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에서도 어쨌든 이 판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례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비안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20배 위약금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1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75-270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고요. 원고는 채권자 그리고 피고는 부정성 양수받은 자입니다. 이 사건은 파기현송됐고요. 사회행위 취소는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넘긴 사람 있죠. 넘겨 받은 사람, 그 받은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부르는 수익자라고 부르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빼고 곧바로 이 수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사회행위 취소입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가 원심에는 졌다가 대법원한테 뒤집어진 거죠. 내용 보시죠. 이 사건 사실과는 이렇습니다. 채권자인 원고는 휴먼스토리라는 가구 설치공사의 하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구를 설치해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7억 원은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휴먼스토리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의 채권을 인정받으면 약 7억 원 정도의 소송 중에 정상 합의를 하는 거죠. 7억 원의 소송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합의를 합니다.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하면 휴먼스토리는 원고한테 5억 3천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합니다. 대신 주기로 합니다. 이거 가지고 끝내라. 그리고 그다음에 원고는 휴먼스토리가 찾을 수 있는 공탁금이 있습니다. 공탁금 9,300만 원을 찾아서 그중에 2,500만 원은 휴먼스토리 주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자기가 갖고 거기다가 플러스 5억 3천만 원 받았으니까 6억을 받아가는 거죠. 이 받아가는 걸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소송에는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합의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를 서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먼스토리는 정상 합의 비금의 2배 그러니까 6억의 2배 12억을 주고 원고는 채권 전액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합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9,300만 원 공탁금을 찾은 다음에 2,500만 원을 휴먼스토리 안 줍니다. 안 주니까 휴먼스토리가 공사대금 채권 양도를 취소해버립니다. 그리고 공사대금 채권으로 대신 받았던 대물받지 받은 아파트를 자기 가족인 피고에게 이전한 거죠. 그러니까 휴먼스토리와 피고들은 가족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이거 채권자 취소를 하고 싶다고 해서 취소를 한 겁니다. 이 사건의 문제의 쟁점은 뭐냐면 조정 합의 중에 채권 전액 포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먼스토리는 5,300만 원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다음에 9,300만 원을 공탁금을 넘겨주고 다만 원고는 2,500만 원을 휴먼스토리에 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6억 정도를 넘겨주고 2,500만 원을 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행 안 하면 배액을 계산하고 2,500만 원을 계산 안 하면 이것도 다 포기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균형이 안 맞죠. 여기는 6억에 걸리고 2,500만 원에 안 걸리는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거를 법률상은 어떻게 보냐. 이 채권 전액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원고가 2,500만 원을 지급 안 하면 채권 전부 포기한다. 이 의미를 위약벌로 해석할 경우에는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손해배당의 예정, 위약금으로 보게 되면 일부만 감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 잘못한 거에 상응하는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줘야 된다. 이거는 결국 이 채권 전액 포기. 2,500만 원 안 주면 첫껏 저는 포기한다는 그 말의 의미를 위약걸로 볼 거냐,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거냐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하냐면 채무불이행 시 위약금 지급 약정은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다. 손해배상 예정 또는 위약벌. 그런데 이 두 개가 어떤 것인지는 의사해석을 따르면 된다. 이건 일반 논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입니다. 채무불이행 예정이고 따라서 상대방의 위약벌이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 원고가 불이행한 건 2,500만 원에 불가한데 이걸 포기해야 되는 금액은 6억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어서 너무 크다. 따라서 이거는 위약벌로 볼 수가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서 손해배상 예정으로 봐야 된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6억의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다시 채권소송에서, 취소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을 겁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위약금 약정을 되게 많이 합니다. 금액을 너무 크게 하면 오히려 나중에 소송이 붙었을 때 이렇게 위약벌로 안 봐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두 배 정도, 이 정도 금액이면 위약벌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송에 가면 대금이 한 40억, 50억인데 위약벌이 두 배라고 하면 80억이냐고요. 너무 크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적당히 가감해서 위약벌을 너무 크게 하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을 만들 때는 이런 위약금에 가까운 계약을 많이 맺기 때문에 이 계약금의 성격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가게 되면 위약벌을 만드시려고 하는 의사하고는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도 정확히 보시고 상대방 입장에서 위약벌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주장을 해서 인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판례 정도는 기억하셔가지고 어느 경우에 위약벌이고 어느 경우에 손해배상 예정인지 원칙은 손해배상 예정이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 판례공부 민사 미성년자 성년 이후 한정승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1월 1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 요제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청구위의 소입니다. 청구위의 소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이 있고 그 판결이 집행에 들어왔을 때 채무자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성년이 된 미성자였고요. 피고는 아버지의 채권자입니다. 이제 상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이긴 거죠. 결국 미성자, 성년이 된 미성자 원고가 폐소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내용을 한번 보시죠. 4시간이 이렇습니다. 원고는 6살 때 아버지가 사망합니다. 93년 2월입니다. 93년 2월에 아버지가 사망하는데 그때 원고 나이 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그 아빠의 상속인인 엄마와 원고 6살인 원고를 상대로 약속 공부를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법원에 나갔죠. 나가서 뭐라 뭐라 했지만 결국은 폐소합니다. 그래서 93년 12월에 승소 확정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의 채무가 고스란히 엄마와 6살 낳은 아이의 채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원고 엄마와 아이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 갚죠. 2003년 11월에 피고가 시효 연장을 위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런 소송을 우리 법원은 다 받아주죠. 시효 연장을 위해서 소재기를 합니다. 그때 원고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있는지도 몰랐죠. 엄마가 소장을 받아들고 다시 법정에 가서 형태 어렵다고 깎아달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안 되고 다시 똑같은 판결이 내려집니다. 다시 10년의 채권이 다시 10년 동안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11월에 피고는 다시 10년이 됐습니다. 93년, 2003년, 2013년, 2014년 11월에 시효 연장을 위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는 엄마와 원고의 주소를 몰라가지고 공시송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시송달로 진행이 돼서 확정까지 됩니다.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가 2017년 8월에 8월 31일 날 원고의 예금 계좌에다가 채권 압류 추신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원고 갑자기 예금이 압류가 되는 거죠. 그때 나이 원고가 30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원고는 그게 무슨 채권인지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30년 전인, 24년 전인 93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왔던 채권, 그 채권이 자기한테 됐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7년 9월에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이 채무는 내가 갚을 채무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청구이수를 제기한 게 이제 사실관계입니다. 우리 묘법은 한정승인을 할 수가 있는데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게 되는 게 한정승인인데 통상적으로는 재산이 적고 채무가 많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채권자도 받을 돈이 없고 그 다음에 상속인들도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해식,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되고 또 예외적으로 채무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송에서는 엄마는 채무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이미 사망 방식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는 몰랐죠. 미성년자인 아이. 6살, 17살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30살 때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30살 때 알게 된 때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인 겁니다. 문제제기는 결국 특별한정승인은 상속해식, 상속재산이 초과 채무가 초과하다는 건 둘 다 안대로부터 3개월인데 상속 당시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누군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냐. 미성년자 인식하고 있어야 되냐. 법정대리인 엄마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냐. 그리고 설령 엄마가 인식했다 하다 해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두 가지 쟁점입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안다는 것을 확정할 거냐. 두 번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 다시 한 번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법원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안대라는 것은 법정대리인이 인식을 기출한다. 이 사건에서는 엄마가 알았으면 애도 안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두 번째, 성년이 된 이후에 특별한정승인을 한 번 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입법론은 몰라도 해석론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아이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된 채무를 그대 엄마의 문제, 잘못으로 인해서 모두 승계받고 서른 살이 된 때까지 그 아버지 채무를 갚아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윤수,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 내용은 뭐냐면 합법적 법률에서 법률이 해석을 할 때는 합법적으로 헌법에 맞게 해야 되고 미성용자를 보호해야 되는 헌법적 책무가 있고 상속인의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적어도 미성용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해야 된다. 이게 1심과 2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안 된다고 뒤집어서 파악이 완성된 거죠. 다수의견, 반대의견 모두 다 현행법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견은 그거를 합법적 법률 해석을 통해서 해석을 위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고 다수의견은 입법론을 몰라도 해석론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입법이 돼야 됩니다. 실무 활용을, 이거는 실무 활용에서 이 사실을 만나게 된다면 엄청나게 가슴 아픈 일이 될 겁니다. 입법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성인이 돼서 부모의 빚을 떠안고 시작하게 만들어선 안 됩니다. 이건 대법원이 결국 어린 새들한테 절망을 안겨준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심, 2심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판례는 실무에서 만난다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겠지만 이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이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코크림과 코코크림 상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1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도 116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형제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음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상표법 위반으로 피고인이 처벌받았고 상고를 했지만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보시죠. 이제 원래 피고인이 상품을 만들기 전에 원래 코크림이라는 상호의 상표가 있었고 영어로 코크림을 쓰고 밑에 한글로 코크림이 된 거 이게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등록 변호는 두 개입니다. 코크림 하나, 영어 코크림 하나. 그런데 이제 피고인들이 코코크림이라는 물건을 만들고 상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KOKO 코크림, 그래서 코코크림 이렇게 해서 또 상표를 만들어가지고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물론 피고인은 등록을 안 하고 한 거죠. 그래서 원심은 코코크림과 코코크림 영어로 된 거 이거를 한계의 범죄로 인정해서 유죄를 선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피고가 상고로 한 거죠. 나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랬더니 너 억울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지기 뭐냐면 대법원은 너 유죄된 거 무죄된 거는 억울한 거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범죄수가 좀 이상하다. 뭐냐 코크림 상표는 등록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 한글 코크림 영어 코크림 그런데 그 상표권을 두 개가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만든 물건도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하니까 등록번호별로 각 상표를 치면 두 개의 범죄냐 한 개의 범죄냐 이게 이제 문제가 대법원은 관심이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은 나는 무죄라고 주장을 해서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그건 아니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 죄수가 좀 이상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등록번호별로 각각 상표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 코크림 영어 코크림이 각각 등록번호가 되어 있으니까 피고가 한글 코크림 영어 코크림 둘 다 썼으니까 이거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각각의 등록번호만큼의 유예니까 상표법 위반은 두 개다. 그런데 지금 원심은 한 개의 범죄 인적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하지만 피고만 상고했기 때문에 상고는 그냥 기각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상표권 관련 판례는 몇 개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대학이 한국에 아메리칸 유니버스티로 상표권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아메리칸이라는 단어를 쓸 경우에 현주와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아메리칸 유니버스티는 미국에서 이미 종합대학으로서 워싱턴 디스에 있는 대학이고 그 대학이 한국에 와서 그대로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 라고 한 판례가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다른 판례는 먹어본이라는 회사가 허니버터 아몬드를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림양행이라는 곳에서 허니버터 아몬드를 똑같이 상표 같은 이름으로 같이 출시합니다. 그러니까 먹어본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길림양행의 상표를 못 쓰게 만든 거죠. 그랬더니 길림양행이 다시 내꺼 취소했는 건 맞다. 그런데 먹어본의 허니버터 아몬드도 원래 해태지과의 허니버터 칩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색깔도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하고. 그래서 너꺼 먹어본의 허니버터 아몬드도 상표권 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대법원이 먹어본의 허니버터 아몬드와 해태지와의 허니버터 칩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봐서 그건 괜찮다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갈라줍니다. 결국 길림양행이 했던 소송은 두 개 다 폐소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자기 상표권이 침해라고 해서 소송을 받게 되면 역공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상표도 실은 무효라는 주장을 통상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형적으로 길림양행이라는 회사가 두 번의 소송을 하는데 두 번 다 폐소했다는 내용이죠. 이런 상표권 관련 내용은 여러 가지 사례들별로 보면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 그렇게 활용할 건 없는데 재미삼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전원합인체까지 간 거죠. 한번 내용을 보시죠. 사실관계에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시골의 집성촌, 같은 성시만 있는 주로 사는 마을에서 살리고 있는데 그중에 이웃 주민인 피해자하고 갈등관계에 있었습니다. 티격격 싸우는 거죠. 이런 경우 자주 있습니다. 동네 같은 집성촌이라고 해도 사이가 안 좋은 이웃들이 있죠.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뒷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뒷길에서 피해자의 남편하고 피해자의 친척 두 명이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의 친척 여기 네 명 있는 자리에서 골목길에서 큰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정과자다. 큰소리로 말합니다. 징역을 살다 온 정과자인 건 맞습니다. 맞아서 허위사진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남편은 그걸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의 친척은 몰랐다는 거죠. 원심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돼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난 피고인의 남편은 피해자의 정권성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친척은 친척이니까 전파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냐. 전파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남한테 말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게 없으면 공연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남편하고 시아버지만 있었다. 그러면 시아버지는 남한테 말을 건네지 않을 거라고 봐서 변반하게 없다고 보통 봅니다. 그런데 친척은 좀 애매한 거죠. 이게 치아버지하고는 다르니까.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명예훼손은 공연성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널리 그냥 일반 공중의 다 알려줄 수 있게 공중 불측성 다수가 다 알 수 있게 만드는 거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보통 통상적으로 공연성이라고 하면 광장에 앉아서 누구는 바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공연성이죠. 그런데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 적신해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이게 대법원의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에게 말을 했다. 그러면 기자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한테 아니면 다수한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부인한테 말했다. 그다음에 시아버지 말했다. 이런 거는 공연성이 없다. 이렇게 봐서 공연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법원은 그러면 소수한테만 알려줘도 공연성이 쫙 인정돼 버리죠. 그러면서 대법원은 거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거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해서 소수한테만 가고 그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인정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하죠. 검사가 엄격한 증명을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이 친척이 시아버지보다는 멀다. 이 정도가 전부죠. 엄격하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판사가 보기에 전파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죠. 반대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파 가능성은 공연성이라는 개념을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이지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중이 알고 있는 상태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능성만으로 형과 처벌하는 거다. 그러니까 공연성이라면 광장에서 떠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건데 한 사람한테 소곤소곤 말했지만 이 사람이 견판의 가능성이 있으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 있고 그러므로 공연성이 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을 알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연성이 인정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객관적 기준 설정이 어렵고 자의적이고 비범죄와 명예후대 비범죄와 추세하고 반한다. 그래서 전파 가능성은 폐기돼야 된다. 이게 이제 반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원합의 논의가 된 거죠. 하지만 단수 의견은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인정되고 그러면 명예후대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친척은 전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명예후대 유죄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실무에서는 명예후대에서는 고소되릴 사건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공연성이 잘 인정 안 됩니다. 전파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일부 사람한테 하는 경우, 한두 명한테, 한 세 명이 이야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말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전파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실제로 전파 가능성이 명예후대에 있어서는 주된 논점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주 공작 대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전파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내가 부인과 이혼소송을 막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메일을 보내는 거죠. 메일을 보내서 장모한테 보냈다. 장모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메일을 장모한테 보내도 명예후대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모는 딸의 이야기를 딴 데다가 퍼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부인의 누나한테 보낸다. 그러니까 언니한테 보낸다. 이것도 애매하죠. 하지만 언니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의 남편, 처형한테 보냈다. 이거는 전파 가능성이 있나 없냐. 이게 굉장히 자의적이죠. 법관에 의견이 달리고. 하여튼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달라서 실제로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고소 대리를 하든 아니면 피의자의 대리를 하든 이 전파 가능성은 굉장히 잘 따져보고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따져봐서 한번 바꿀 필요도 있고 언젠가는 한번 이 전파 가능성은 다시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본인이 직접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